8월 16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왁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을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왁을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왁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즉 바을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하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을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으미니라 하니.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을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을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을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 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 바을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을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을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미디안의 압재를 피해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던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겁도 많고 의심도 많았던 기도원은 하나님의 음성에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인지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이에 기도원은 하나님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와서 지시하신 대로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이 될 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이 이적으로 기도원은 자신을 부르시고 사사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그러한 기도원을 본격적으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도원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것이 그의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할과 아세라상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기도원은 10명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이 일을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우상 제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특히 성읍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을 해코지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할의 단이 훼손된 것과 그 옆에 아세라상이 찍힌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흔적들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버린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분노하였습니다. 당장 요하스 집으로 달려가 말하기를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할의 재단을 파괴했고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원의 아버지 요하스는 분노한 사람들에게 31절로 말씀합니다.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할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할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할이 과연 신일지인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 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요하스는 말하기를 바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재단과 그 신상을 파괴한 그 범인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자를 바할이 처단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질을 발휘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기도원에게 여룻바할이라는 별칭이 생겼는데 이는 바할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은혜의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품으신 그 은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온전히 순정했던 기도원의 믿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른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재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전에 사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미디안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군사훈련도 하고 군대를 모으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엉뚱해 보이는 일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바로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영적으로 척결되고 깨끗해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꼭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을 몰아내고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결에 대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때 가장 먼저 깨끗해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출애국기를 묵상할 때 보았지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물두멍에 나아가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마음, 그 정결함을 가장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지금도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심을 신뢰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그 선한 사역 가운데, 나의 삶도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의 한 조각으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이 깨끗해지는 것, 정결함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아도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땅의 농작물을 잘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잘 출산하고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관장하는 신. 지금 시대로 말하면 성공과 물질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바알을 부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양보하고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성공, 풍요, 물질,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음 팔복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헬라웃 원문을 보면, 파산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못해 파산한 상태. 그래서 그 마음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됩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시키면, 바울과 아세라를 부수고 거절하는 것, 성공과 풍요, 물질을 내려놓는 것, 세상은 그것을 파산한 것이라, 망한 것이라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비워져야 채워지기 때문이죠.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새로운 것을 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잔고가 영이 될 때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잔고가 영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된다. 우리 자아가 파산할 때,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주님은 그제서야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시면서 얼마나 탄식하며 마음 아파하실까요? 이 시대가 미디안의 압재를 당하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보다 더 나을까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이 시대 속에서 당신의 사사들을 세우시고 고통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실 것인데 분명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것은 동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나아오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며 나아오라. 내 안에 모든 우상들과 죄악들을 제하여버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내 자아의 파산을 선포하고 그 안에 예수를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원도 그 말씀이 부담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서 하지 않았다, 두려워서 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웠지만 그 명령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사사들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결해지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사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가 돌아보며 그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끊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용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시대의 사사로 부르시며 정결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면 끊게 하시고 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바할과 같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너무 교묘하고 또 거대하게 다가옵니다.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에 침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교묘하고 은밀한 바할이 있습니다. 그것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 여러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